안녕하세요 조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프리큰스트럭션 콘도라든지 하우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새 콘도를 사시면 리세일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리세일은 클로징 데이트 정하시고 그 다음 클로징 데이트 되면 딱 닫는데요 프리큰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개념은 빌더로부터 사시는 개념이라서 여러가지 스텝들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프리큰스트럭션 콘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계약서 작성하실 때부터 클로징 하실 때까지 보통 2년에서 2년 반 정도의 term이 있고요 그 중간에 다른 스텝도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얘기 나눠보시고요 목적은 이거죠 어사이먼에 대해서 제가 또 한 에피소드를 만들건데 그 어사이먼트를 한번 얘기하기 위한 또 한가지 좋은 세그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큰스트럭션 콘도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는 다 아시다시피 Purchase and Sale Agreement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 매매 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라고 하시면 보통 변호사가 리뷰를 하셔야 되는데 이 변호사 리뷰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변호사가 클라즈 중에 조금 안 좋은 조건들이 있냐 이거를 보는 것 중에 보는 건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Charge가 되는 게 있습니다 보통 Section 14 정도라고 보는데 거기에 보면 스케줄이 있어요 뭐 미터 훅업하는 거, 유틸리티, 하이저 훅업하는 거 이런 여러가지 비용들이 이제 다 정산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Transaction Levy, Education Levy 이런 레비 같은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 비용이 뭐냐면요 이제 빌더가 새로운 Subdivision을 만들잖아요 Subdivision이라는 게 뭐냐면 땅을 이렇게 집을 한 30채 갔던 걸 다 헐어가지고 땅을 하나로 만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새 거를 이렇게 짓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새 거를 짓기 시작하는데 콘도를 예를 들어 하이와이저를 짓는데 원래 거기는 집이 4개밖에 없었어요 집이 12개라고 봅시다 12개를 지금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 500채가 올라가요 지상 뭐 3층, 지하 뭐 지상 뭐 20몇 층에서 300채, 400채 그러면 상하수도의 크파스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그런 작업을 다시 해야 되죠 공원 조성해야 되죠 사람들 파피도신 덴스리 올라가니까 인구밀도가 올라가니까 뭐 해야 돼요? 학교도 줘야죠 그러니까 이제 써야 될 돈이 많으니까 빌더한테 오케이 내가 당신이 여기다가 건물 짓는 거 오케이 근데 그러려면 도시한테 이 어느 정도 그 약간 뭐 텍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레비를 내야 돼 그럼 이제 빌더는 뭐 하겠어요? 사시는 분들한테 쪼르르 가서 어 이거 저기 도시에서 내야 되니까 n분의 1로 나눠서 내시죠 이거를 저희가 캡할 수 있는데 좀 다운타운 같은 뭐 12,000, 13,000, 12,000, 15,000 이렇게 내셔야 돼요 예전에 3,000, 5,000이 되는데 계속 올라가요 매년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데 그거를 캡을 할 수 있냐 아 지금은 좀 불가능하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은 좀 콘도 세일이 조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최근 핫할 때까지 뭐 2019년도 말 하나도 깎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나가시면 maybe? 그렇지만 그거 하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이제 캡하려고 노력하고 그 외 다른 비용적인 부분들 리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시 보는게 assignment 제가 assignment 말씀드렸죠 가족 간의 assignment 들은 보통 뭐 아내 이름을 넣든지 자식 이름을 넣든지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비용 없이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제 3자한테 assign을 하고 싶다 전매를 하고 싶다 하시면 보통 비용이 있는데 그거를 예전에는 옵션으로 웨이브 해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보통 리뷰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따로 부과될 수 있는 비용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좀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리뷰해주는 첫 번째 단계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클로징 데잇이 매매 계약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간 무빙 타겟이에요 왜냐하면 뭐 3년이 될 수 있고 5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파이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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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데잇에서 그래서 그 이후 이상으로 클로징이 되면 이 전체적인 계약서는 파기가 되게 됩니다 또 그 계약서 안에 텐티티브 클로징 데잇에서 클로징 데잇을 했는데 아큐펜스 클로징이 뭐 몇 번 연기가 됐는데 그 이상도 계속 연구하게 되면 저희는 이사를 들어가려고 나홉집에서 이미 노테스를 줬는데 이것 때문에 그게 어그러진다고 하면 그것 또한 저희가 이제 뭐 얼마를 보상 받을 수 있을지 보통 저희가 테리온이라고 하는 정부에 있는 보험 인슈런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클로징 데잇이 보통은 이제 퍼스트 텐티티브 데잇 세컨드 텐티티브 데잇 그리고 뭐 파이널 텐티티브 데잇에서 이 데이 이거 이상은 캔슬데이 이런 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좀 중요한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언제가 될지는 무조건 파이널 클로징 데이까지는 끝나겠지만 그렇다고 항상 그 날짜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뭐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어 도대체 언제 클로징 돼요 이 콘도 다른 데는 다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시면 저희가 뭐 빌더한테 연락을 하겠지만 빌더가 보통 연락이 옵니다 파이널 뭐 이제 클로징 데잇이 다가오면 아큐펜스 클로징 데잇이 다가오면 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 변호사 비용 변호사 이름 좀 주세요 저희가 요거 이제 레지스터 해야 되니까 그렇게 연락이 오세요 그럼 그때 이제 조재현 변호사면 뭐 조재현 변호사 이름 이제 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오 자 이게 중요한데요 프리 딜리버리 인스펙션에서 PDI라 그럽니다 도대체 PDI가 뭐예요 물건을 사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콘도를 이제 아큐펜스 클로징이라는 거 제가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인터넷 클로징이거든요 파이널 파이널 클로징이 아닌 인터넷 클로징 하실 때 프리 딜리버리 인스펙션이란 걸 하세요 프리 딜리버리 인스펙션이 뭐냐 이 프리 딜리버리 인스펙션 같은 경우는 그래서 프리 딜리버리 인스펙션은 이제 그 클로징 아큐펜스 하시기 전에 이제 만약에 인터넷 클로징 하시기 전에 미리 가셔서 이제 원래는 코비 전에는 이제 인스펙션 하시는 분하고 본인하고 같이 사시는 분하고 매매자하고 같이 가셔서 자세하게 보시게 돼요 도대체 뭐 여기에 뭐가 있고 저기에 뭐가 있고 이런 거를 자세하게 보시게 되는데 지금 이제 프리 딜리버리 인스펙션 때 이제 그런 것들 리스트 보시고 혹시 뭐 어디가 뭐 잘 페인트가 안 됐다든지 뭐가 잘못되어 있다든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시는 게 이제 프리 딜리버리 인스펙션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거 하시고 나서 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프리 딜리버리 PDI 하시고 나서 테리온 서티피켓을 주세요 그 테리온 서티피켓이 뭐세요 이제 보면 새로운 집들은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을 온라인에 테리온 서티피켓 이제 서티피켓 넘벌 준 그거 갖고 온라인에 가서 레지스트를 하시면 이게 보통 인사이드는 뭐 2년 스트로트 한 거 7년 이렇게 해서 커버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커버하실 수 있기에는 그걸 레지스트를 하셔야지만 이제 그 정부에서 주는 이제 새 집에 대한 보증이죠 보증서를 받게 되시게 돼요 그 다음에 다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겠습니다 아큐펜시 클로징은 뭐냐면요 이게 인터넷 클로징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제 빌더가 이제 공정의 뭐 70% 80% 끝났어요 근데 빌더는 뭐 100밀년 120 막 뭐 어마어마한 돈 그죠? 수백억 원의 돈을 갖고 이제 빌딩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정의 70% 80% 끝났을 때 입주를 이제 하시는 거에요 입주를 해서 자기네가 내고 있는 그 인트레스트를 이제 n분의 1로 입주자들끼리 나눠서 메인테넌스 비하고 이거를 뭐 좀 이렇게 나눈 건데 파이널 클로징 전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이걸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이제 아큐펜시 클로징을 해서 보통은 마지막 파이널 디파짓도 다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의 원인전 끝났으니까 이제 들어와서 자기네 몰기지도 부담을 같이 하십시오 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게 이제 아큐펜시 클로징이에요 그래서 요거 제가 좀 이따 다른 비디오로 아큐펜시 클로징을 모으고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어떤 것들을 준비하셔야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프리스 컨스트럭션 콘도나 하우징 같은 경우는 클로징이 두 번 있으시다는 걸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큐펜시 한 번 하시고 파이널 클로징 한 번 하시기 때문에 클로징을 두 번 하니까 변호사 비용도 두 배는 아니지만 아큐펜시 때 한 번 드시고 파이널 클로징 때 한 번 드신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몰기지 자 그럼 도대체 몰기지는 언제 저희가 받아야 됩니까 아큐펜시 클로징 때는 필요 없으시고요 아큐펜시 클로징이 끝나시고 파이널 클로징 전에 이제 받기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몰기지는 보통 커밋먼트가 3개월 정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3개월이 지나시면 다시 퀄리파이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의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몰기지로 보통 하실 때 아큐펜시 끝나시고 그때부터 몰기지를 얻기 시작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러면 3개월 보통 요즘은 제가 볼 때는 average는 3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3개월 있다가 클로징 하실 수 있게 자 그리고 대망의 파이널 클로징입니다 파이널 클로징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이제 다 끝나셨잖아요 이제 뭐 클로징이 이것저것 다 끝나셨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진짜 클로징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명의가 이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태까지 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Purchasing Agreement에 나와 있는 모든 비용도 뭐 Meter, Cool Coffee, Transaction Levy 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Land Transfer Tax, 그죠? 부동산 소득세, 부동산 소득세도 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하세요 왜? 여태까지 주셨던 그 디파짓 뭐 제가 일단 뭐 제가 다른 비디오 Part 3에서 이제 제가 세 가지 시리즈를 하나 할 건데 Assignment 하나, Occupancy 하나, Final Closing 하나인데 Part 3에서 Final Closing에 제가 스테이먼 업체스먼트 샘플 하나 보여드릴 텐데 빌더에서 온 거 빌더에서 뭐 1.2밀리언을 내야 돼요 그러면 여태까지 뭐 20만불 다운 피해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은행에서는 80만불 몰기지가 나와요 그럼 본인이 20만불도 갖고 오셔야 되고 거기다 변호사 비용, 거기다 Land Transfer Tax까지 갖고 오셔야 되니까 비용이 이제 준비를 어느 정도 마음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정도 목돈이 들어갈 거를 그래서 그 Final Closing을 또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 Final Closing이 끝나면 그날 딱 뭐 몰기지 받고 본인이 돈 갖고 오고 저희가 다 서류 익신지 한 다음에 키는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Sale 센터에 가셔야 돼요 Sale 센터에 가시면 그 이제 그 빌더의 Sale 센터에서 또 키를 릴리즈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Final Closing이 끝났는데 어, 죄송해요 키 같은 경우는 아큐펀스 때 이미 바닥이 섰겠죠 그러니까 이제 꼭 키는 아큐펀스 클로징 끝나고 Sale 센터에 가서 봐주셔야 되는 거고 Final Closing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매, 콘도를 그냥 매매하실 때는 뭐 Properly Management Company에 뭐 레지스터 하셔야 되고 Hydro Account 바꾸셔야 되는데 그런 소소한 건 없으세요 왜 이미 다 본인이 오너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 Final Closing 때 제가 나중에 또 비디오를 하나 만들겠지만 HST 컨스콘스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제가 만약에 Investment Condor를 사신 거면 HST를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리턴 받으시고요 이제 스테넌트가 들어와서 1년 리스트를 하신 리턴을 받으시고 Investment Condor가 아니시면 어, 그러면 이건 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한번 고민해보시고 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밑에 커멘트 날아주시면 제가 달아주시면 예,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해드렸는지 아니면은 저희 변호사무실 연락을 주시면 또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조지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